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골기 씨에서 몇 개 넘어지네. 저희는 입담으로 나가야 돼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네. 기운이 어떠세요? 어.. 좀 많이 긴장도 됐고 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랑 이제 웨이트적인 부분에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수비할 때 언니들이 바디체킹 같은 거 많이 밀리는데 이제 그거 좀 더 힘 주면서 안 밀리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한 50여 일찍? 근데 아직 막 선생님들이나 트레이너쌤들이 아 이제 맘만 본 거라고 반에 반도 안 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힘들어요 어떤 걸 많이 보완하고 싶어요? 어.. 일단 수비해서 가드를 붙여둘 수 있게끔 타이트하게 수비하는 그런 거 하고 싶고요 그 공격에서는 이제 언니들을 살려주는 패스 그리고 슛도 좀 보완하고 싶어요 네 축하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하려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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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10분부터 출장했죠? 10분이요 10분부터? 뭐 어땠어요? 전부 느낌 어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당연히 공격적인 부분 일단 언니들이 너무 리반드 잘해주고 웃겨주는 언니들도 많고 해가지고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언니들 감사합니다 슛이죠 왼손으로 바꾸고 나서 프리드론 아예 그런 건 괜찮은데 2점이나 3점은 조금 드리블슛 이런 건 조금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아 제가 무슨 팀의 뭐 역할이 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뭐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경기력과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? 언니들 잘 받쳐주고 그냥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izado 그럴 breakfast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